1200, 이전비가 134만원, 그냥 130 이라고 치고요. 구조변경비가 60에 5점이 115 플러스 119 플러스 옵션 기본적인 시작하는 옵션이 1279 플러스 600A가 240만원 플러스 116 태양광 플러스 고속충전기 넣으면 3176만원 3176만원 여기서 워닝도 달아야 되고 헌풍기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거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초라했으나 갈수록 기와집이 되어버려요. 야 차값 별거 아닌데 뭐 사면은 사자마자 이전비 달라고 그러고요. 여기 끌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구조변경 바로 들어가야되요. 이것도 다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거에요. 차값 100으로 3176만원 차값 이제 빼면 2000, 2000, 2000, 2000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게요. 12인승을 사면 이런걸 안해도 됩니다. 엠버싱 위아래. 이게 빼요. 이거를 세모. 그 다음에 또 뺄게 있다. 야 나는 에어컨 필요없어. 그냥 부채치고 살지 뭐. 이것도 빼요.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아 12인승이면 얘가 비중 없다. 그렇죠. 12인승을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현명해요. 그러네. 내가 차를 갖고 올테니까. 그러면은 엠버싱을 트림 같은 거는 굳이 남의 눈 안 띄게 할 거니까.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겠다. 그럼 이거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단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집 들어가면서 도배장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개념이지 뭐 엄청 단열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비용을 2500으로 내리겠다. 그럼 여기서 죽이든가. 이 600A에서 반을 덜어내서 300을 설치하든가. 태양광 안 넣고 고속충전기에서 50으로 내리든가. 그러면 딱 2500 떨어지요. 이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사모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또 냅다 지르지 마시고. 또 쫓겨나요. 잘못하면. 그렇게 잘 상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보다 집사람이 더 잘 질러요. 사모님이 더 잘 질러요? 하여튼 뭐 선택은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랑 하시는 거니까. 차 바꿔자고. 그래 이제 크렌저 있던 거 집어치우고. 저걸로 바꿨대니까. 모아비로. 아 모아비로 바꾸셨는데. 저게 이제 결국은.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얘기가 맞는 게요. 두 번 실수를 해요. 손님들이. SUV 에다가. 했다가. 이게 한 500에서. 막 700만원에 전기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걸 승용차에서 샀다가. 일로 넘어왔다가. 다시. 해보니까. 일단 천고가 낮아요. 둘이서 누워있기에. 안에 있는 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속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제 판떼기만 깔아서. 판떼기만 깔았는데. 1년만 다녀온 거야. 아. 아. 근데 결론이 뭐냐. 네. 나가니까 좋더라. 그럼 앞으로 계속 나가자. 근데. 이걸 가져가기에는 불편하더라. 그런 결론이 뭐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1년을 다녀보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돈도 죽고. 여기서 또 까지고. 일로 넘어왔을 때. 계속 경차용으로 쓰면 되니까. 아. 이거는 쓰시면 돼요. 여유가. 여유가 있으면. 이건 그냥 쓰고. 적당한 차를 만들었을 때.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이게. 현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가봐야 2박이다 이거죠. 그럼 2박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완전히. 완전히. 뭐. 이 사회에서 은퇴를 해서. 나는 가겠다. 여행을. 꾸준하게. 그럼 그거에 대해 맞게끔 또 설계하면 돼요. 그거랑. 이거 아까. 아까 한장. 드렸죠. 사모님. 네. 그거 가지고. 한번 잘 이렇게. 사장님 아까 삼벤 얘기 하셨잖아요. 삼벤 보다는. 더 싸게 먹히려고 그러면은. 뭘 사라고 하시오. 11. 인승이나. 12 인승을 사면 돼요. 언제부터. 13년식 이상. 요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탈 수 있냐. 2000. 50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2000. 50년까지 열심히 타고 다니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설계 잘 하시면 돼요. 잘 타고 다니시고. 굳이 굳이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글쎄 요즘 뭐 하이브리드가 유행이라. 근데 하이브리드도 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차들 보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배선 정리 잘하고. 엠버싱. 싸울 수 있죠. 이거는 사장님이 침상에 앉아보고. 25로 저상 침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좀 높게 좀 짐을 많이 넣겠다. 네. 머리가 자꾸. 가면. 불편하니까. 그냥 좀 낮추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이제 얘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얘들 보면은. 그냥 쉽게 탄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에. 다. 이렇게 에어컨까지 다 했을 때. 세컨 가루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굳이 뭐. 이거는 25 침상이에요. 얘가. 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높으면 좋아. 예. 여기 이게 높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 개방감도 좀 좋고. 오래 탈 수 있어요. 이게 좁고. 머리 살짝 파리 얹은 것 마냥 다면. 아주 그것처럼 승질나는 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제가 springs질러서. 되게 좋아 . 그래도 그냥... kant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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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 savior인 그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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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